오오오오오오오 어어 안돼 x3 와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ㅎㅎㅎ 어 어 어 뭐... 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냐 이거 외교적 환심을 내꺼 20개를 이렇게 사고 싶다는데 노노노 이 외교적.. 이거 많으면 외교적 환심이 많으면은 나중에 외교 승리할 수 있는 건가 보다 자 아, 누님! 아아 어어, 그렇구나 그것도 괜찮소 아, 누님! 아, 이건 좀 에바지 아, 내가 누님을 되게 좋게 봤는데 이건 내가 에바예요, 누나 쟤 국경 개방.. 아, 국경 개방이 내가 아직 안 돼? 왜? 나 왜 국경 개방이 아직 안 되냐? 나 외교가 안 되냐? 아, 초반에 외교 1점당 5고름 받아야 된다고? 아, 이거 20개나 있네, 나 근데 아, 어쨌든 누님 이건 에바예요 아, 이건 안 돼 맨체스터 지금 맨체스터 좋겠다 야, 저거 아, 갖고 싶다 나 저게 구단주 될래 나 저게 누님 땅이 좋네 거래 취소하자 아, 유감입니다, 누님 어, 어, 이놈, 어, 이놈, 어, 이놈들 어, 이놈들, 이놈들 봐라 이거 어허 어허, 이놈들 봐라 장인 정신은 상상력 없는 기술이며 우리에게 국벌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그, 국벌은 좀 너무 이르지 않소? 자, 건설자님에 대한 생산력 30% 그래서 일꾼 뽑아야 되는데 딱 좋다 딱 좋게 나왔다 이걸로 일꾼 뽑읍시다, 이제 그리고 고대 및 고대.. 고전시대에 근접 및 하여튼 뭐, 군대 뽑을 때 고, 더 빨리 뽑을 수 있는 거 가자 좋다, 이거 자, 궁수 뽑아야겠다 아하, 이놈들 봐라 이거 자 쭉쭉 간다 오, 여기가 툰드라지 형? 가 떨어지는 영의점은 슬슬 은퇴시켜야 할 줄.. 봐봐 이 자식 이거 이거 x2 아이고, 이 자식아 야 x2 아우, 이 자식아 x2 이게 임마 빡충치기다 임마 됐어, 광주가 안전해졌다 오, 여기 완전 땅.. 오, 이거 이거 먹어야지 와, 뭐 나올까 또 와우, 정치철학 와우 오, 누가 먹을 뻔했는데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구나 정치철학 연구가 쭉쭉 올라, 시대 점수 또 올라갔어요 우리 환경기 오겠는데? 어, 리스본도 있다 여기 왜 이렇게 꿀땅이냐 야, 우리는 왜 이렇게 그지같은 땅 나왔는데 쟤는 꿀땅이냐 자, 국가노동력이랑 쭉쭉 갑시다 와, 아리랑 노래가 안 나와요 왜? 나 이해가 안 되네 왜 쟤네들 노래가 우리 걸 지배하고 있지? 근데 여기 멀티 뛰어도 먹을게 말이랑, 석재, 담배, 향신료 오, 여기 좋다 여기다가 딱 뛰자 여기다 딱 뛰고 너무 굳지 않나? 그러면 내 땅이랑? 아니면 이 자리? 아예 이 자리 하아.. 그, 영의정은 좀 가만히 계셔보시오 그, 다 젊은 대신들이 지금 다 생각이 있다잖소 어 그렇지, 아리랑 나왔다 향신료 오른쪽 담배 왼쪽 타일이 좋습니다 여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가자 근데 있잖아, 님 고맙습니다 뭐, 뭔 얘기하시려던 것 같던데 얘기하고 얘기하고 어우 어우 와, 뭔가 초기 제공연구가 쭉쭉쭉쭉 진행되고 나무 좋아 아니, 선생님 피지컬 좋아요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제대로 하면.. 어, 여기 뭐야 여기 끝이야? 어, 우리 끝이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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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었어 이 뒤에는 없어 이 뒤엔 다 내 땅이야 이 뒤는 다 내 거라는 뜻이지 그죠 왼쪽으로 가야겠다 우리 완전 안전해 화산만 얻어지면 자, 리스본도 여기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아, 툰드러 사막 땅이라 똥이라고? 아니, 그래도 여러 문명에서 새로운 수천명의 사람이 사랑 없이 조효나 북벌 정책은 위험하옵니다 맨체스터 누님과 손을 잡으시옵소서 자, 맨체스터 누님이랑 좀 손을 잡아봤자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 너무 멀어서 어, 이놈들 뭐야 어, 이거 발견했네 겨라이 놈아 정규군 지나간다 아, 사막은 페트라 지으면 금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점성술 4턴 석조기술 6턴 점성술 의미가 있나? 점성술 해서 스토네인지 짓고 종교 창시 할까? 아니면 청동기술 바로 갈까? 석조기술 피라미드 종교 창시 의미 없어? 어 석조기술 성짓자 청동? 됐어 어 얘도 바단가? 어, 바닷네 여기 아, 이게 어디까지가 와, 저렇게.. 와,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아, 이거 말.. 마오리족을 빨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 진짜 자, 길 다 만들어줬다 광주까지는 편하게 다닐 수 있다 자, 일단 빨리 가자 사막 땅에다 피라미드도 짓자고 이거 사막인가? 아, 이거 사막이네 아, 여기 우리 그래, 알.. 야 우리 피라미드 지을 수 있어 음 수비는 물론이고 영국에 대한 군대까지 읽어 연극하실 수 있으사옵니다 그거 참 묘수로다 잠깐 개척자를 좀 빨리 뽑을까 아냐 일단 궁수 한 명 뽑고 개척자 뽑고 예, 그래서 대돈님은 흡부 PC 게임을 잘 하십니다 윤댕님은 PVP 오버워치 같은 광주에 피라미드를 지어야겠다 마오리족장과 화친을 맺으러 아, 진짜 하하하하하 저기, 어흥 안녕하시오 저, 조선에서 아니, 신라에서 온 그 왕입니다 아, 그래 여기 우리 친성 관계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지 아, 저기 그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 이거? 염료 이런 거 아, 우리 없나? 야, 없어? 아직 없네 아, 이게 멀티 빨리 뛰어야겠는데? 잠깐만 이거 우리 담배 이런 거 좀 이분들 아직 보신 적이 없던데 아, 그래 우리 준비한 거 없나? 아, 아직 아, 아직 준비가 없네 아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이따가 어 영국과 손을 잡으셔서 마오리족을 잡으셔야 하옵니다 안되봅니다 자, 일단 이거 좀 이따가 야, 아직 우리가 선물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냐 좀 멀티 빨리 뛰고 싶다 얼마야? 그거 얼마지? 영국이 닭일 수도 있겠다 어, 저거 봐라 저거 어, 어 어 어, 이놈들 봐라 이거 이거, 여기서 어디서 이놈들이 슬쩍 온다 이거 어, 저거 네, 빠르게 멀티 빠른 멀티 가야 되는데 지금 오, 잠깐만x3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심각한 온 홍수의 5호짜리가 왔어 강, 강 주변의 땅에 진흙물로 뒤덮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어, 총독이다 어, 총독 우리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핑 갈라지 경주 가야지 경주 경주에 해갈라, 어 우리의 총독은 과거 제국들이 아, 제국 또 왔다 왔다x3 야만인과 주둔군 유닛이 있는 도시의 턴당 충성심 플러스 2 야만인과 전투 시 아냐, 이거 해 놓고 개척자 유닛에 대한 생산력 50% 오케이, 이거 대박이다 이게 있네 어, 야 이거 저거 어떻게 뺏어 저거 저거 어떻게 뺏어 저거 저거 뺏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밑에 난리 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야, 지금 난리 났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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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랑 지금 뭐고 지금 진흙 다 진흙밭이야 지금 나라가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됐다고 지금 여기 나무 떨어내려 온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야, 물 잘 흐른다 이거 자, 개척자 4턴이면 뽑습니다 자 타절 파견 어.. 문화, 신앙 일단 문화라도 받자 여기 한 군데 보내는 게 낫겠지 이거 신앙은 뭐 해봤자 의미 없겠죠? 네 사치자원 빨리 먹어야겠다 아.. 지금 이거 큰일이다 어, 안 뺏겼는데? 뭐야 안 뺏겼어 아직 어 어, 아직 안 뺏겼어 안 뺏겼어 안 뺏겼어 안 뺏겼어 아, 약탈을 해야지 뺏기나 보다 막았다 나 왜 도로 약탈이 뜨냐 내꺼에 내꺼에 아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야, 빨리 일꾼 뽑아야겠다 지금 아, 야 야,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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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뽑아 야, 일꾼 빨리 뽑고 지금 여기 난리 났어 지금 어, 다행이다 오, 지금 뭐야 지금 많이 사라졌네 어, 그게 사라졌어요 그거 서원도 빨리 짓고 하자 아, 네 서원이 빨리 필요해 아하 아하 그렇구려 운명의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구려 옳다구나 우리는 각기 돌을 조각하거나 이제 피라미드를 짓겠어 저 왼쪽으로 가서 네, 이놈들 이 궁수로 싸그리 없애버릴 거예요 싸그리 없애버리고 청동기술 간다 청동기술 가고 일꾼 뽑고 개척자 뽑아서 위쪽으로 빨리 먹어버리고 어, 아이고 x3 이거 먹자 이거 얘네 잡으려나 보다 피라미드 짓는다 우리 아 담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기 음악이 또 애매한 걸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미스터 선샤인이야 지금 아, 이거 공연음악이구나 우리도 화친을 맺을 것이옵니다 우리도 화친을 맺으면 부자가 될 수 있사옵니다 으흠 영국.. 어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뭐야, 궁기병? 야, 궁기병은 뭐냐 이거 야만인이 무슨 우리보다 과학력이 더 좋아 야, 쟤네 궁기병이 나왔어 어, 영국이 브리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대 영국이랑 브리쉘이랑 싸우나 보다 그 제3세.. 제3세계랑 자, 우리는 회복 빨리 일단 회복 해놓고 야만인 처리하러 갑시다 야만인들이 더 커지기 전에 야만인들이 저거 기어 오를 것 같아 지금 저러다가 이쪽에 피라미드 짓고 싶은데 빨리 자, 일.. 어 나왔습니다 개정자 나왔습니다 자, 일꾼도 빨리 뽑고요 이제 일꾼 2턴 일꾼 뽑아서 이제 우리 사치 자원 먹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어, 뭐야 어, 누님 아, 누님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아아이 내가 이래서 누님을 좋아한다니까 누님이 벌써 딱 국경개방 오는데 지금 10원 더 들고 오셨잖아 이거는 보통 센스가 아니에요 이런 센스가 같이 누님이랑은 친하게 지내야 돼 아, 누님 좋습니다 아, 자 자, 아까 전에 야만인과 같이 친목을 하자는 그그그 그 못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다 같이 목을 쳐라 어? 우린 이제부터 영국이랑 잘할 것이요 영국과 이제 어, 뭐야 총독이 벌써 또 생겼어? 어 어, 그럼 진급할까? 진급할까 그러면? 어, 이거 뭐야 벌써 총독이 또 생겼어 지금 뭐 딱히 싸울 적은 아니니깐 총독을 진급시키는 게 날려나? 네 빅토르도 가자고? 진급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 시민 한 명당 턴당 과학 1 획득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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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진급 가자 지금 뭐 싸울 뭐 바쁘게 싸울 일이 없어 지금 가자 와, 핑 갈라 핑 갈라 진짜 너무 고마워 안이 되옵니다 저 어느 알아 국경 전화를 융목하고 적극적인 아 저희 신라의 국방력을 확인하고 침략을 하겠다는 의미 건설에 대한 생산력 오케이 이거 개척자 이거 가자 이거 이제 우리 피라미드 지어야 돼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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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자 그리고 어 이건 이 상태로 그대로 일단 가고 자 자 여기 또 뭐가 있는지 압록강이 있네 여기 압록강에 비일뉴스가 앉았어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에서 구경해 올까 오케이 아직도 남아있는 어,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저게? 자 와, 얘네 얘네 오 이쪽으로 뛰었다 와, 아래로 안 뛰었고 이쪽으로 뛰었네 우리 마오리랑 완전 한 번 가는 거야 어 어어어 야야 북한강 북한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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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야 북한강 야 이거 이거 사람 신장 떨려서 살겠나 이거 야 이거 심장 떨려서 살겠어 이거 야 여기는 와 여기 뭐 난리 났다 지금 여기 어, 고전시대 왔다 홍수가 빈번하네 지금 아 청동 기술도 나왔어요 집중 전략 나왔습니다 어 우리랑 황금기는가요? 자유탐구 가야죠 유레카 발동할 때마다 시대점수 1 획득 과학을 기본 생산량으로 제공하는 건물을 건설하면 시대점수 1 획득 이거 가야지, 네 자유탐구 가야죠 우리는 과학의 도시인데 과학의 나라죠 우리는 자 한번 먹어볼까요 뭐가 있을지 오! 마을 주민들이 숨겨왔던 은밀한 기술을 공유합니다 바퀴에 대한 지식이 상당 수준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퀴 조금만 하면 어, 이것도 꽁짜네 이거 꽁짜로 먹어줘야겠다 자, 어 바퀴 한 턴 대박 바퀴 먹고 가야지 그럼 야, 이거 덕분에 완전 뭔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구만 뭔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주 그냥 어? 난리 났어 지금 일단 담배부터 먹어야지 그리고 멀티 뛰러 가자 멀티 뛰러 자, 그리고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네 어, 피라미드를 아, 여기 사서 피라미드 열 턴 오라클 열세 턴 노래 시작했다 화산 터집니다 아, 왜 또 저기 노래가 또 마오이족 노래가 나오냐 성벽? 일단 성벽 갈까? 성벽 네 턴 전화 좌이정이 옵니다 이제 남쪽으로 빨리 진벽을 하시면 미래가 보장이 되옵니다 으흠 그렇지 그렇지 피라미드 빠르게 갈까요? 어때서 해요?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다 딱 질까? 피라미드는 뭐 중간에 뭐 있다 그래서 의미 없죠 이게 화산 폭발.. 화산 영향권 아닌.. 아, 이거 도시를 내가 왜 여기다 한 칸 옆에다 지을 걸 아이C 여기 왼쪽 여기 있어 여기다가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 피라미드 짓자 자아 자아 이제 경주에 경주에 문화 상품은 피라미드가 됐어 어, 이쪽에 철이 여기 있다 철이 여기 옆에 있네 가키까지 완성됐고 아하, 요놈들 봐라 아, 숲 때문에 공격이 안 되네 이거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공격! 이게 아냐, 아까 구성으로 해서 그런가 그 구성으로 해가지고 마오리족으로 된 건가? 마오리족 음악이 자꾸 네 아주 좋구만 자아 자아 요기 x2 여기다가 어, 이거 지을 수 있나? 여기 너무 가까워서 못 지는 거 아냐? 오케이 양산 야, 왔다 x3 야, 양산 왔다 x3 왔다 x2 야, 야, 사자 x3 여기 뭐 보일까? 됐다 x2 됐다 됐다 여기까지 살까? 아니, 여기까지 사면 너무 에바 아니야? 여기 너무.. 저긴 너무 에바야 자, 가자 말 살까? 말 사자 아, 내가 돈 아끼까? 네 저거.. 저거 두 개만 샀으면 됐어 저 정도 샀으면 됐어 네, 말은 아직 안 사도 되고 오케이 딱 좋아 x2 어디 또 부족당 안 먹은 거 없나? 부락 아, 왜 자꾸 저.. 저 음악이 들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네 잠깐만 화폐 두 턴 화폐 두 턴 화폐 두 턴 가고 지금 철이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문제예요 철이 철로 내려 앉아야 돼 우리가 철 어딨어 왜 철이 없어 아, 철 여기.. 여기 있다 아이C 와이 마카리리강 여기 옆에 철이 있는데 여.. 여기도 괜찮은데 멀티 일로 뛸까? 근데 여기 언덕이 없어 아, 광주 옆에 철이 있어요?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저거 근데 저걸 어떻게 먹어요 여기까지 못 가지 하나, 둘, 셋, 넷 칸인데 넷 칸까지 먹을 수 있나? 아, 왜 음악이 자꾸 마오이조 음악이 나오냐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얘네 성벽부터 치워야 돼 얘네 무조건 성벽이야 성벽이 먼저야 아, 노래 있는 나라 중 랜덤이에요? 아 어, 이거 야 이거 제정신이야 지금? 나한테 왔어? 어우 니ername 어아아으 아, 안돼 x8 안돼 x9 야, 인구 두 명 날라갔다 와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x2 잠시 야, 이거 죽었어 인구 두 명 죽었어 야 우와,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산 막혔어 여기 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아C 아, 너무 쉽게 생각했네 아, 지금 겁나 잘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어? 아, 극복하면은 비옥해진다고요? 제발 좀 멈춰라 좀, 아 아, 바로 옆 칸에 지을 걸 여기다가 아, 여기다 지었어야 됐어 아 아, 여기 처음에 여기다 지었어야 됐어 양날의 검역.. 아 일단, 일단 가보자 일단 해보 자, 일단 괜찮아요 자, 담배를 짓겠습니다 자 여봐라 이제부터 신라의 특산품은 담배가 될 것이야 신랑하면 화랑이고 화랑하면 담배지 화랑 담배, 어 설마 허리케인은 안 오겠지 대박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산으로 막혀 있는데 아예 야 x3 오나안 폭발 x2 됐어 괜찮아 야, 진짜 이거 아, 나 이거 죽겠네 이거 이거 얘 왜 이러냐 얘 막 미친듯이 폭발하는데 화폐 만들어졌고 미친듯이 폭발하는데 담배랑 화산재 중에 뭐가 더 나쁜가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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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보단 낫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미세먼지보단 나요 자 철제 기술 의미 없잖아 지금 배우면 기마술 전화 빨리 남쪽으로 멀티를 하셔야 되옵니다 미래에 강남이란 곳에 타워를 지어 놓으시면 성공하실 것이 옵니다 그래 x2 기마술 건축 다 기마술 아.. 이거 천도해야 하나 어, 이놈들 봐라 어, 창병이 왔네 예, 진급도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버텨 x2 버텨 아, 이놈들 봐라 이거 아, 중성심이 지금 낮아요? 정치는 가능성 오케이, 드디어 아아 드디어 왔다 왔다 x3 전제 정치 불가사이 건설에 대한 생산력 10% 제공 그 다음에 도시와 각 정부 건물의 궁전 안에 모든 생산량 증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건물 빨리 지을 수 있겠죠 전제 정치 가자 답은 전제 정치다 답은 답은 전제 정치야 그렇지, 유닛 유닛별로 몇 턴당 소모되는 관리 비용 없애주고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 위대한 과학자 점수 들어가고 담배는 몸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오며 10년 이상 지속하여 복용할 시 영생을 누릴 것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경제에 다다르실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피하라 하도록 하여라 다른 나라에다가 좋소 담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피하라 하도록 하여라 진급하자 지상유닛과 대항시 원거리전지역 뭐라치고 사회제도도 간다 사회제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제도 갈라면 군주제에 필요해요? 우리 뭐 군주, 군주제로 달려야 되나? 상행길 개척 다 됐는데 신 곁으로 가긴 하겠대 드라마를 시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까지 드라마 시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예칭이 바로 대도서관이죠 곧 자, 그리고 이쪽 아주 좋아 이 한강의 한강의 기적 광주를 내가 한번 제대로 키워보도록 하겠어 일단 서원 짓자, 서원 서.. 오, 여기 좋아 오, 여기 4야 4짜리야, 4자 오, 여기 4짜리가 있네 여기 서원 대박인데? 거기다 홍수에도 안전하고 화산에도 안전해 됐고 와, 과학 4가 떠오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요거 진짜 석고 야, 석고 사치자원 좋아 아, 야 이제 석고 저 석고가 크리스탈 말하는 거야? 지금 겁나 예쁜데 이게 석고라고, 석고가 이래요? 과연 그럴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봐도 크리스탈 같은데 이게 석고가 원래 저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뭐 무지갯빛 띄고 이래? 그 석고는 석영 같은데, 석영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거 같은데 석영 아니야? 그죠? 아, 석고 원석은 저래요? 석영이 석고의 원석인가? 어, 여기 다 산맥으로 막혀있어 이 중간은 뭐야 도대체? 이 중간이 뭐야? 여긴 뭐냐? 여기 완전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땅이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 아, 누님! 야, 역시 누님! 나랑 클라스가 맞으시네 역시 누님! 보세요! 크리스탈 화병과 와인 송로버섯과 십여 명의 음유 시인을 선물로 보냈대잖아 음유 시인 자, 여봐라! 그.. 그 영국에서 온 음유 시인을 들라하라 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하구나 저게 무슨 뜻이냐 엄마.. 엄마한테 죽였다는 뜻인데 저 놈을.. 야, 저거 저런.. 저런 노래를 저.. 어? 저.. 저 노래의 가사가 좀.. 어쨌든 환영하오 네 아, 저.. 야.. 영국 참 개방되었구나 자, 공격 오케이, 고! 아무튼 와인과 송로버섯 어, 이거 안 죽네 이게? 아, 죽어 죽어 아, 자, 창병! 아유 이 자식아 아, 자.. 아이 자식아 이게 인마 인마 이 자식아 창 들고 다니면 뭐하냐 이게요 빡퉁치기로 그냥 딱 어? 딱 서경 지었고 좋았어요 이 옆에 그렇죠, 좋았어 좋았어 여기다 농장 하나 지어볼까 어, 여기 아주 비옥해 보이는데 와 밀먹자 그리고 여기 염료 야, 이제 우리 염색 염색해 신라모직 이제 신라모직 완성되는 거야 지금 어? 아, 이제 완전 바다네 안녕 바다야 야만인 기지 치러 갈 거예요 지금 가.. 가고 있습니다 철 먹자 어, 이게 뭔 소리야 어, 위인 확보! 아아우! 유클리드! 또 왔다 이거 또 야, 왔어 경주 유씨가 주사용 공렬시계에 대한 우리 문명의 헌신으로 됐어 완전 오 교육 수.. 와, 교육 수준 상장 수준까지 상승 완벽해 지금 우리 경주 유씨지만 또 경사가 났네 아이고아이고 노노노노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갇혔어 전화 좌이정이 옵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허이차! 어, 40번 이제 발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발전.. 그 좌이정은 맨날 그 판에 박힌 이야기만 그만하시오! 그 뭐 누가 지금 발전하면 안 되는 거 뭐 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 지금 이.. 여기에 어? 좌이정이 참 그.. 은퇴할 때가 되었나? 그 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소 어, 유클리드! 아, 유클리드 우리.. 유클리드를 우의정에 봉하고 자, 여기.. 어, 여기.. 어? 야, 여기 염료 염료 먹어야지 염료 아, 이제 또 우리 신라 모직이 또 와가지고 또 염료 공학이 됐다 이제 어? 우리 신라는 이제 예쁜 옷 입는 거야 지금 어? 다른 애들 다 회색 옷 입고 다니고 막 어? 눅눅한 거 입고 다닐 때 우리는 이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는 거죠 지금 어? 어, 이 야만인들이 성가신 존재였대 도움 고맙대 아잇 누님 자 누님 이런 김에 우리 친성 관계를 선포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 아직 안 되네 아, 아직 아직 이거 할 수 없네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대표단 파견 해당 세력의 금.. 15 야, 이거 금 15 정도 줏자 야, 밑에 파견 먼저 보내야지 야, 이거 그.. 좀 더 우호적으로, 자 자, 외국에 그.. 대표단을 가야 될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대신들 중에 나설 사람이 있어 그.. 영국말을 할 줄 아는 대신들이 있나 모르겠네 말 실수로 하면 큰일 날 텐데 헤이그 특사 영의정.. 영의정을 보내도록 하라 자, 영의정을 대표로 하여 우리 대표단을 파견하.. 아이, 대표단 파견도 안 되는데? 아, 외교부 사회제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씨 안 되네 이거 아, 거래.. 아, 이거 거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거 기마술 기마술 완료됐고 곤도님지 자 여기 외교부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뭔가.. 어, 좋다 이거 교육 야, 교육 9턴 대박이다 이거 어, 가자 가자 교육 먼저 달릴까? 증언아, 제가 가겠사옵니다 증언은 헤헤 영의정의 좀 잘 해보시오 아직 그.. 우리가 안 된다니까 좀 기다리시고 외교술 사회제도에서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애 먼저 그걸 배워야지 뭔가 되는 것 같애 철제부터 갈까요? 철제 기술부터 가고 아, 이거.. 철을 확보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철을 좀 빌려올 수 없을까? 자, 여기 됐고 요쪽도 담배랑 염려 먹어버릴까? 일꾼은 이쪽으로 좀 보내서 자, 유클리드 가자 수학기술 및 아아 대박, 컷 저 목을 쳐라 수학기술 및 중세시대 무작위 기술 1개 유레카 족발, 꼭 와아 군사전술 군사전술 상당 수준까지 발전 와, 수학 상당 수준까지 발전 아, 대박이야 지금 유클리드가 해냈어요 자 지금 이제 양산으로 길뚫자 양산으로 길뚫자 교육 시작하기 자, 이제 상인 자 목을 치고 저작거리에 매십시오 저 저 사형, 저거 어, 여기 길이 있나? 아, 길이 없네 명의정은 안 되옵니다 제가 잉글리시를 조말주라옵니다 영국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아 자이정이 잘하는구만 잠깐만 이거 먹을 게 없네 저 철까지 갈 수 있을까? 저 철까지 갈 수 있나? 자 물봇이 왔어요 지금 서원 잘 지어지고 있고 전사 한시방향에 길이 있어요? 아, 여기 어, 여기 길이 있네 어차피 이거 개꿀 땅일 수도 있겠다 지금 멀티를 여기 한번 찍, 찍, 칠까?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여기 막 막아놨어야 돼요 하단에 멀티 한번 들어볼까? 여기 길 진짜 있나, 저기? 그 길이 있으면 완전 대박인데 여기 우리 경주가 좀 화산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얘는 지금 뭘 해야되나? 여기, 여기 농산 하나 더 짓을까요? 삼정승이 아, 그러도록 하라 우리가 그 이번 기회에 세대 교체 한번 이뤄야겠구만 삼정승을 연극에 보내고 돌아오는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신진 세력을 좀 뽑아야 했고 어우 뭐야? 어우 뭐야? 어우 뭐야 뭐야? 어, 뭐야?x2 뭐야?x3 왜이래x3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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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어, 와 기습 정쟁 선포됐어 어, 야, 잠깐만 우리 성벽 어떻게 됐어? 성벽 성벽 괜찮아? 뭐야 아직 없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야,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자, 야 좀 봐 한 턴만 더 있으면 피라미드가 지워지니까 어, 피라미드 거의 다 됐다 야 자, 날 우상승배하는 나를 우상승배하는 피라미드를 거의 다 지웠다 소인이 다녀오겠사옵니다 두유노우 스모킴 유시드 만병통 지압 베리웰 그래서 담배를 가지고 좀 갔다 오도록 하시오 그.. 잠깐만 이거 여기 뭐 지을 수 있어? 어 그 맛담배, 그 여왕이랑 맛담배 한 번 피고 그.. 잘 좀 얘기 좀 하고 원래 담배필 때 또 친해지는 법이니까 또 어, 저쪽에 길이 있나? 어, 여기 뭐야 여기 어이씨 여기 공격하면 어떡하지? 어, 이거 잠깐만 여기 대기 대기 내가 살짝 대기 타자 알아서 하시옵소서 네 전화 자, 어차피 지금 이쪽에 대비가 돼 있어요 7톤이 있어야지 성벽이 나오네 성벽을 살 수 없나 지금? 성벽을 살 수 없나? 아, 이 성벽을 살 수가 없네 아, 돈으로 개척자 사고선 그래 저쪽에 철쪽에 멀티를 떼어볼까? 잠깐만 이쪽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 어, 가보고 싶은데 아이C 길이 너무 혼란하네 아, 맞다 시민 관리 생산 쪽으로 몰아야지 생산으로 몰아서 6톤에 어, 그렇지 6톤에 먹는 걸로 자, 일단 빨리 아,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사회 가야지 볼 수 있어요 그 가치는 지금 아직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 확장팩의 진수는 미래사회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일단 뭐 화산 터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소 어 어허, 내려온다 어, 뭐야 뭐 내려오나 했더니 전사 내려오는데 어? 나를 숭배하라 이제부터 잘하는구만 아주 저 저 영화 잘하는구만 이제부터 내 호를 아누비스로 짓게 하여라 이젠 신라의 왕 아누비스 대조.. 대도조영 대도조영 통단빨 후 잠시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